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 가는 길이냐면 오늘은 일을 쉬는 날인데 제 전 영상에서 아주 만취객으로 등장했던 기옴 기억하시죠? 기옴이 프랑스에서부터 바리스타로 되게 오랫동안 일했어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한테 커피를 배우러 갑니다 제가 한국에서 카페 알바 같은 걸 해본 경험도 없고 커피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카페에서 일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으니까 경력이 있다고 이렇게 뻥치기도 조금 민망하고 좀 죄책감이 들 정도로 아무 경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옴한테 커피를 좀 배우고 어느 정도 경력이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라도 있을 때 카페 잡으로 좀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지금 커피를 배우러 가는 중입니다 아 진짜 살짝 늦어서 열심히 걸어가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은 한 겨울인데 여기는 한 여름이어서 엄청 뜨거워요 한국에서는 여름에 얼굴이랑 목에만 선크림을 발랐는데 여기서는 팔까지 철저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오존층도 얇다고 해서 피부암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카페 도착해서 다시 보도록 하자 그럼 카페 도착해서 다시 보도록 하자 옆에서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옆에서 뵈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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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의 정화는 중 그들은 그 날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은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안전하게 생각나서 그들은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백성사의 정화를 만들고 그들은 백성사의 정화가 그들의 정화가 그들이 그들의 정화가 그들의 정화가 그들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국어의 정화권을 위해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은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주요한 물을 비비 Standardiae 이것이 아름다운 물이 어느정도 빼앗기 때문입니다 침대에 있는 물이 bazen에 있는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구성하는 물이기etic 이 시각의 한쪽은 매력을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각의 희 dons, 그는 더 좋은 – 더 좋은 사이죠. 그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대로, 어떤 아침내는가? 하지만, 이건 그렇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아플레인은, 이 아플레인형을 누른다. 사실,機재는는 고민에 중... 하하하하 마이도 팍카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시작된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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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한국nesworm 이제 바로 선 계속 컸 또 네,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물을 넣어서 드릴게요. 와우! 8! 8!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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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t? 이거 너무 좋 앨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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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엠범이! 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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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Sweet years, Sweet years, Tulip. Sweet lev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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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I work at a hotel. 롬어 전문가. 얼마나 동안 일을 하신지? 1년 1,5년이 한국에서?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